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5마리밖에 없거든요. 잡은 건 6마리인데 대성 씨가 한 마리 놓쳐가지고. 먹을 양은 걱정을 안 했는데 이게 오늘은 양이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아니면 이거를 갈아가지고 두수처럼 먹어. 아니야. 두 마리는 튀기고 세 마리는 매운탕 끓여. 매장 빼야 돼. 얘도? 오빠 얘는 할 수 있겠지? 얘는 할 수 있겠지? 뭐 하세요 지금 버블이세요? 어지럽게 하려고. 어지럽다고 얘네들이. 그러면 한 마리가 구토하려고 나온다고 이 중에 하나가. 회오리 속에서도 잘하는 애들이야. 아 그런가? 왜 이렇게 안 먹이냐고. 상중으로 꽉 잡아 그냥.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왜 목을 비틀어. 아 비틀지 않고 얘네네. 아우 불쌍이 형. 아우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톡 이거. 더 많이 담자 더 많이 담자. 빨리 풀어. 알았어 나 놀다. 나 놀다. 준비한 거야. 그만 불러할 때. 아니라고만. 아우 잘했어. 아우 나 나온다. 됐어. 이제 쭉 빼봐. 쭉. 아우 나 좀. 아우 잘했어. 아우 잘했어. 아 재석이 보람 말도 하기 싫다 이제. 지금 저렇게 잔인한 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야. 하긴 한 명 하면 밟고 올라왔으려면. 하긴 한 명 한 명 밟고 올라왔으려면. 그래요. 아 이거는. 어 이거 하면은. 아 나 지금 손톱이. 음식의 조리 과정 중에 하나로 봐야지. 손톱이. 무대용 손톱이라서 지금. 손톱이 아주 배딱이. 배딱이 쫙 쪼. 칼도 필요 없네. 쭉 집어네면 돼. 내장 정문이야. 두 번이면 다. 무대용 손톱이라. 손톱이 아주 배딱이 쫙 쪼. 넌 최고의 스타 손에 죽는 거야. 머리 떼셔야 되지. 아니 그냥 그 손톱으로 배를 따세요. 한 번 더. 면으로 치면 안 돼. 여기 에녹크를 해줘. 한방에 갔어. 누리야 얘 칼 빼줘라. 깜짝야. 누리야. 쟤 봐라 쟤 봐. 너는 찢는구나. 이래서 찢어버려. 뭘 축하길래, 나. 그렇지. 뜯어. 유리야, 뜯어내. 강해져야 된다, 유리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돼. 유리야, 뜯어내. 서둘러, 서둘러. 서둘러, 서둘러. 서둘러, 서둘러. 엄지 써, 엄지 써. 엄지 써, 엄지 써. 두 마리 그러면 이쪽에 하고 세 마리는 저쪽에 하는데. 문을 깨끗한 문을 갖다가 저기 있다가 구해야지. 어디야? 여기. 오빠, 팀이 어디? 일단 너, 가운데다. 이렇게 하란 말이야. 우리 충분히 먹을 수 있어. 저녁 이걸로 되겠는데? 이거 충분하지. 우리가 붕어를 만들었어. 너무 많이 붓는 거 아니야, 예진아? 너무 많이 붓는 거 아니야, 예진아? 야, 이거. 야, 이 안에. 거의 다 쏙 들었네. 여기 한 마리 더 여기다 줄 테니까. 그렇지. 들어간다. 대석이하고. 대석이하고 갔다 와. 형, 저희들은 맨날 가는 거거든. 제대로 된 생선튀김 한 번 먹겠네. 약간 입구가. 우와, 이거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야, 예술이네, 이거. 야, 이거 맛있겠다, 고기 한 마리. 고기 한 마리, 이거. 야, 아이디어야. 붕어빵이 아니라 형, 초리빵으로 해서 만들어도 되겠네, 이거. 완전 발콤해. 오늘 먹어보고 맛있으면 진짜. 야채를 따로 두 명을 밭으로 가야 돼. 예진이하고 진진 둘이 갔다 와. 먹을 수 있는 거 모조리 따와. 지금 우리가. 식재료가 부족하니까. 갔다 올게요. 이거 갖고 저녁하기는 너무 택 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러면 옥수수 먹자. 옥수수 좋지. 옥수수. 옥수수 나는 알아. 어디 있는지 안다고? 알지. 오빠. 많이 따와요, 구욱끼도. 내가 순호 형이랑 갔다 올게. 많이 따와요, 많이. 진짜 우유부다라고 하더라도 오빠가 빨리 빨리 끊어버려야 돼. 씻어야 될 것 같은데. 옥수수는 괜찮아. 괜찮아? 옥수수는 괜찮아. 형, 내가 보기에는 씻는다? 그렇지. 내가 보기에는 씻는다. 그렇지, 대성아. 빨리 빨리 가, 오빠. 이거 씻어야 돼. 절대 안 씻어. 이거 끈적한데 조금. 분홍의 자식이잖아. 내가 보기에는 씻는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 답답한데 이거. 아, 괜찮아. 대성아. 괜찮아. 근데 이거 씻어야 돼. 괜찮다니까. 괜찮아, 너. 형, 형이 이거 할 줄 아는 거 아니야? 아이, 나는 안 하는데 너는 경험을 안 해봤잖아. 나 안 해봤지. 그래. 까봐봐. 옥수수 나물 하나를 작살게 먹으면 어떡해. 대성아. 대성아. 안 돼, 안 돼. 넘어오면 안 돼. 각자 할 일이 있나. 아, 미치겠다. 야. 다들 악수만 하고, 악수만. 야. 악수만 하고. 야, 대성아. 아, 미치겠다 하지 마. 아무것도 못하게 해. 야, 이거 씻어야 되는데, 일단. 첫 시작이 중요한 건 씻어야 되는데요, 형. 아, 나 참. 진짜 당당한 거 형, 저 씻었으면 지금 막. 그러니까 말이야. 한 번에 왔어, 한 번에 앉아. 야, 일단 오늘은 어쩔 수 없다, 진짜. 그냥, 그냥 수로만 하고. 일단 가 있어. 대성아. 대성아, 가 있어. 네, 할 일을 해. 수로야, 형도 좀 따주고 그러세요. 조석이 형 힘드시니까. 대성아, 형. 얼마나 아끼는데. 그렇지, 아, 이제 나무가 꺾어질 일이 없어. 어. 아, 토파. 다감하게? 어. 나 이렇게 발전이 있는 진짜 어떤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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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형도 한 번 저 토프하게 한 번 벗기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 보세요, 형님. 아니, 하나만 벗겨서 저거 저거. 저거 큰 거. 형도 하니까. 여기 하나 있네. 여기 하나 있네, 시작이. 뭐 토프한 것도 토프한 게. 나무의 대리, 그런데 손상을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싹 빼야 깔끔하네. 이렇게 싹 뺀다고. 제대로 한 표현이야. 차 했을 때. 잡아. 하나씩. 두 개. 딱. 더더더더더더더. 더더더더더더더. 더더더더더더. 더더더더더더.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자꾸 색깔이 이상해지는데. 나 수준이 못 갈 것 같아 이러다가 나 원래 요리 잘하는데 칼 생사를 오빠 8인분은 되겠다 8인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겉과 속이 같느냐 닭다리 같기도 해 닭다리? 딱딱해요? 다위야 다위 호추가 너무 맛있어 달아 달아 이거 어떡해 야채 씻어주세요 빨리 오세요 생선튀김 다 됐어요 우리 먹자 야 이게 뭐야? 효리빵이야 효리빵 뭐야 뭐야 이게 중타리 부풀리기빵 야 이거 자 아니 이게 익어야지 먹지 야 근데 냄새는 맛있네 하나 둘 제거전빵 같아 하나 둘 셋 다 여섯 일곱 그럼 한 명이 빠지는거야? 이거 그러면 일단 8개를 썰어놓고 그렇지 1등이 먹고싶은 무이 먹는거야 일단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속을 확인해봅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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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 빵 우와 야 예술이네 고기 여기있다 고기가 안에 익었어? 고기 여기있다 고기 여기있어 고기 여기있어 익었어 다 익었어 고기 여기있어 야 장난 아니다 야 이거 맛있겠다 야 이거 효리빵 이거 실패치겠는데 바게트네 바게트 생선 바게트 자르기가 좀 힘들지 야 이거 맛있겠어 맛있게 맛있게 들어와 야 고기가 막 자라 야 여기는 고기 없다 이제 여기는 그냥 먹는거야 여기는 그냥 먹는거에요 그냥 밀가루 자 뭐 게임 뭐 간단하게 그렇죠 금방 승부 보는걸로 그렇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할까요? 난 고기 꼭 먹을거야 나도 먹겠니? 이거 내가 만들었어 당연하지 알았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고 고쟁이 고쟁이 오예 오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보 보 예 1 2 3 4에요 아 야, 나 꼴찌 뭐야, 고기도 못 먹고. 먹고 얘기 좀 해봐. 나 고기 부분 지금 먹는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얘기를 해달라고. 고기 부분? 거기 있어, 지금. 얘기를 해봐. 어때? 아무것도 안 나는데? 야, 그만. 고기 고운인 것 같은데. 진짜 열심히 해. 야, 나는 고기도 먹고 부수해. 배가 차? 오빠 배가 차? 야, 키가 차다, 키가 차. 지금 약간 빵 맛하고요. 이게 빵이 아니라 아무 맛도 안 나죠. 빵 맛은 무슨 맛이냐? 아니, 이게 저 효리 씨. 반을 안 냈어. 근데, 진짜로. 이건 천희 거야. 아무도 건드리지 마. 천희 씨는 무슨 저. 천희 거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 이게 원래 시골 고추는 다 이렇게 큰 건가? 뭔가. 원래는 양념을 하고 놔야 되는데. 얘를 최대한 불려야 돼. 지금 넣는 게 좋을 거 같아. 맹물에? 맹물에 생선 넣어본 경험이 저 또 있잖아. 근데. 느낌이 다르지. 국물이 달라져. 사실 다 참 무한하게 크다. 끓일 때 되면 어디 가더라? 뭐야, 저 뭐지? 라면 스프 가지러 간 거 아니야? 들어올 때 주먹 잘 드셔. 아, 이거 들어오자. 아, 이거 들어오자. 이건데. 천수까지 했으니까. 모유 좀 마세요. 자탕찌개를 하나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오늘은 저의, 저의 식재료. 이걸로. 이걸 어떻게 숨겨서 가지고 들어가게 가느냐가 문제야. 오오오. 속이 안 좋아서. 내가 한번 몸 부져볼게요, 그럼. 어, 뒤져빨리. 뭐가 있어요, 주머니. 뒤져빨리. 팔 벌려, 오빠. 팔을 잘 벌려. 없죠? 아, 진짜 없어. 아무도 없어. 진짜 없어. 형, 오늘은 진짜 이거 저기 라면 스폰 넣으면 안 돼. 그럼, 라면 스폰 많이 그리워 있어. 자, 없어 없어. 완벽해. 완벽해. 진짜 없어? 아무것도 없어. 스폰이 일부러 알게 된 거 아니야? 우진이 형. 어. 그리고 양념을. 양념장을 넣어야지, 양념장을. 오늘. 아, 몰라. 우진아 해야 될 일은 다 했어. 갔지? 야, 와. 와. 연결날 위해 총 본다. 아유, 라면 스폰 있으면 안 되지. 어, 소수가 없다. 어? 우리 밥 먹어가지고. 근데 밥은 했어? 하고 있어. 있어, 뒤에. 오빠, 이거 파랑 붙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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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분위기를.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야, 체가 좀 양파랑 좀. 어, 우리 양파 없어? 예진아, 네가 해야 돼. 언니 저기. 아, 대성아. 네, 응가. 거기 좀 도와드려. 자, 도와드릴게요. 야, 이거. 아유. 아유. 누울까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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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아. 물 한 잔 마, 물 한 잔 마. 왜, 왜, 왜. 물 한 잔 마, 물 한 잔 마. 아유, 너무 덥됐어, 대표님. 오빠, 진짜 문은 넣지 마셨고. 아, 절대 안 넣었지. 아, 근데 오늘 너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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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재료가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못 했으니까 아쉽지만 전진 씨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먹읍시다. 저는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오빠 그럼 다 돼가? 밥 다 됐는데. 야채는 금방 익어 괜찮아. 숟갈 젓갈도 필요 없다. 빨리 국 퍼줘 오빠. 다 됐지? 국물 맛있을 것 같아. 오빠 국 없이 먹으니까 목 맥돼. 잠깐만 이거 국 다 됐으니까. 뭘 으깨지? 뭐해 지금? 뭐를 깨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막 눌러? 아니 감자. 어? 아니 감자요. 감자 늦춘다는데 무슨 감자를 으깨. 감자 여기 있잖아 감자. 감자 안 넣었어. 됐어 됐어. 김치 맛있어. 오늘 재료가 변변치가 나왔고. 그렇죠. 이 고기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우리 그냥 넓은 마음으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같이 먹읍시다. 굿. 자. 그래겠네. 아우 오빠. 기대되니까 오빠가 제일 먼저 먹어봐. 맛있을 것 같은데? 살이 많이 불었는데요? 아니야 아니야. 고기가 많은데? 살이 많이 불었는데요? 고기가 많이 불었어. 아니야. 자. 이 고기는 뭐야? 이 고기는 고기? 한 마리 더 좀 넣어. 자 자. 자 자 형. 배터리한다고. 형. 자 자.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괜찮아? 맛있지? 어. 수파 안 넣는데. 수파 안 넣는데. 아 보통이 아니네요. 어. 제가 화장실 가서 유준석 씨의 도움이 컸어요. 에이. 아우 되게 맛있다. 수고기 맛있어. 최고다. 최고지. 아우. 아주 유준석 씨의 요리 진력이. 날이 가면 갈수록. 자격증 한번 두 번 해볼까요 내가? 자격증? 어 나쁘지 않으면. 네. 진력이 뭐. 자격증 딸 때 저 스크 가지고 갔어요. 오늘도 후식은 옥수수. 후식은 제주가. Device Ever. 아우. 어. 슈 Chelsea. 오 coursing. 으앗. 오.